Q. 꿀걸이 많이 무섭구나? 네, 꿀걸이 쏠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꿀벌도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쏘지 않는다. 예전엔 봄에 꽃나무 아래 서있으면 꿀벌 쏠까봐요. 요즘은 꿀벌 보기가 힘들어. 꿀벌을 보니 반갑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꿀벌이 잘 안 보여요. 꿀벌이 줄어들었다니 난 좋은데. 그런데 꿀벌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꿀벌이 왜 줄어들었을까? 꿀패는 어느 날. 꿀패는 아니었는가? 꿀패는 아니었acles. 꿀패는 아니었을까. 꿀패는 아니었을까. 꿀패는 아니었을까. 꿀패는 아니었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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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